지방선거 말씀하시지요.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이용주원이 조윤선 장관 어떻게 했습니까? 블랙리스트 있습니까? 없습니까? yes or no. 조윤선 계속 말 안 하잖아요. yes or no. yes or no를 열 몇 번 외치잖아요. 마지막에 이용주가 거의 책상을 치지는 않았지만 이용주원이 yes or no 답하세요. 그러니까 조윤선이 그려버리잖아요.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려버리잖아요. 당신 다음 계약서 쓴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yes or no로 답해. 제가 인정했잖아요. yes. 주민등록법 위반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yes or no로 답해. yes. 자동차 딜러가 알아서 했다는데 그거 만약에 사실 아니면 지금 당장 사퇴할 겁니까? 아닙니까? 우리하고 자동차 딜러한테 연락합니다. 거짓말 했습니까? yes or no로만 해. 이렇게 압박해서 그다음에 불법행위 방금 말한 것처럼 다음 계약서. 아니 검찰에서 탈세. 그 검사들이 그렇게 했던 방식으로 그대로 돌려줬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니까 다음 계약서 탈세 중독비반. 이미 그러니까 불법행위 지가 인정했던 것만 해도 4, 5개가 되는데 그거 딱 하면서 yes 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인정했으니까. 자 법무부 장관은 법을 제일 잘 지켜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법을 제일 잘 지켜야 되는 사람이 된다. 자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벌써 지금 4, 5개의 불법행위를 하긴 했는데 법무부 장관은 자격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몰아붙여서 아예 그로기 상태로 만들었어야죠. 제가 저는 정치에 대한 생각도 없고 한 번도 제가 국회의원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도 해본 적도 없지만 자격도 안 되고 처음으로 제가 처음으로 그 청문회를 보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내가 청문회였으면 내가 인사 청문회의원이었으면 아니 저기 민주당 청문회의원 쪽에 얘기를 좀 주시기로 했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할 줄 알았죠. 이미 여러 개가 확인됐으니까. 그래서 그때 그거 한독수를 무기력하게 인준해 준 거 그다음에 어쨌든 당내 가장 보수적인 김진표가 1등을 해서 국회의장이 됐다는 거 이런 게 다 겹쳐진 겁니다. 싹 겹쳐지면서 민주당 정신 못 차렸구나. 실력도 진정성도 의지도 없구나. 정말 대선에서는 젖잘사한 건 맞는데 그럼 이재명과 함께 정말 더 큰 개혁으로 더 치열한 진보의 길로 정말 서민 중산층을 위한 민생정당으로 개혁정당으로 진보정당으로 거듭나서 다른 진보정당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이번에 진보당이 선전했는데 그래서 맞언니, 맞퉁격으로 그다음에 범진보 시민사회단체들하고도 윤석열의 악행에 맞서서 한동훈의 정치 독재에 맞서서 전선도 넓히고 부지런히 뛰어다니고 그러면 대선 패배해서 죄송합니다. 싹싹 빌고 그럴 줄 알았더니 완전히 여전히 목에 힘 들어가고 여전히 목에 힘 들어가고 무슨 말도 안 되는 협치 주장하면서 한덕수 인준을 해줘버리고 가장 보수적인 김준표 그냥 국회장 시켜줘버리고 한동훈한테 완전히 모욕당하고 참패당하고 그래서 투표 안 해버린 거예요. 만약에 기존의 지방선거 투표율 5%만 더 했으면 지금 몇백표 차이로 떨어진 사람 엄청 많거든요. 네. 전국에서 지금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네. 서울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민주당 후보들이 그 오차범위 내에서 떨어진 후보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파주시장은 이런 글을 올렸어요. 김경일 시장 당선자가 이재명 후보의 지원 유세가 이재명 의원이죠. 이번에 대신 큰 힘이 됐다. 진짜 박빙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역전했다고 본다. 정말 사람들도 많이 몰렸다.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이 그 밑에다가 무슨 소리입니까? 시장님의 역량으로 당선을 해서 그 글도 화제가 됐는데 그 글을 올렸더니 저희들이 있는 여러 SNS방에서 정말 아깝게 떨어진 후보나 후보 지인들이 왜 이 글을 올려서 안진걸 소장님 우리의 상처를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효과 있었습니다. 맞는데 우리 동네를 못 오셨습니다. 그렇게 와달라고 했는데 김동연 지사님 이재명 후보님 사실 두 분도 다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시간상 이재명 의원도 막판에 인천 개항을 해서 자신의 또 치였고 또 위험하다로 하도 본결을 받으니까 공수 언론에서 워낙 떠들어야 되니까 또 그리고 또 그쪽 주민들도 또 약간 흔들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지방선거는 1. 민주당에 대한 누적된 실망 그다음에 어떤 우리 유권자들의 어떤 분노가 사실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세력에 갔어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정신 못 차리 민주당을 혼내주거나 니들 한 번 더 당해봐야 정신 차리겠구나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재명 후보하고 송영규 후보 때문에 선거에 졌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고 여러분 하나 말은 똑바로 하시자고요. 지금 대다수 언론들이 친문대 친명이 갈등하는데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그분들이 무슨 친문의 상징도 아니고요. 일부 문재인 정보에서 잘 나갔던 인사 얼마나 개혁이나 진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목에 힘 좀 주고 다니는 인사 일부하고 주로는 이낙연계 인사라고 하는 게 맞겠죠. 아니면 민주당 내 보수파라고 하든지요. 이재명 씨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제히 이재명 책임을 들고 나왔는데 정말 너무 부끄럽고 민망하더라고요. 국민들의 평가가 너무 다른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의 책임 그다음에 송영일 후보가 인천에다가 서울로 나간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았던 부분 일부 이런 건 지적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일본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은 크고 작은 책임이 있죠. 왜 이재명 후보나 송영일 후보는 아무 책임이 없겠어요. 그런데 책임이라는 게 폐인을 분석할 때 사실 종합적이고 여러 가지 분석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비대위의 혼선도 큰 영향을 끼친 거거든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도움을 안 준 거잖아요.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아쉽죠. 박재현 위원장도 훌륭한 사람이지만 너무 메시지가 엉망이었단 말이죠. 선거 앞두고. 2주일만 참으면 되잖아요. 2주일만 참아서. 그 메시지 전달 과연 혼선이 있었죠. 그 이야기들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했는데 2주일만 참고 정말 이번에는 민주당은 꼭 우리 후보들 꼭 선택해 주십시오.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본인도 유세 좀 더 열심히 다니고 유세도 열심히 다니도 않았어요. 그렇습니까? 몇 군데만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모르겠는데. 또 이미 여러 번 실수하니까 유세장에서 오지 마라. 원하지 않는 분들도 있었겠죠. 어쨌든 그래도 2030 사이에는 설득력이 있는 분인데. 그럼요. 여성층에 의해서는 지지를 많이 받는 분인데. 그런 원인도 컸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재명하고 송영일 때문에. 특히 이재명 때문에 졌다. 그건 과학적 근거도 아니. 분석도 아닐 뿐만 아니라. 팩트도 아니죠. 오히려 개항을 인하 경기도의 선전은. 막판 대역전거는 이재명 후보가 나와서. 또 김동연과 이재명의 조합으로. 그다음에 이재명이 경기도 시사할 때. 워낙 긍정적 평가가 높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윤석열 한동훈 김근혜 세력이 휩쓸었지만. 개항을 하고 경기도를 겨우 건진 거라고 해석하는 게. 더 사실에 가까울 겁니다. 다만 이재명을 싫어하는 분들이나 송영일을 싫어하는 분들은. 왜 개항을 해 나왔어요. 왜 서울에 나왔어. 그래서 확장성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지적은 나는 할 수도 있다고 봐요. 다시 한 말이에요.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전 당대표로서. 서울시장 후보로서 가장 상징적인. 패배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봐요. 어쨌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 져야 되는가. 비대회가 이번에 사퇴한 것처럼. 그게 아니잖아요. 이분들 주장은 뭐냐면 갑자기 기다렸다는 듯이 일제히 짰어요. 저는 이낙연 전 총리가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민주당이 또 그 짓을 했다. 아니 본인은 민주당 전 당대표 총리까지. 하셨죠. 아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호요시한 사람입니다. 가장 상징적인 사람입니다. 만약 우리가 대선을 졌고 지방선을 졌다면 가장 큰 책임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지는 아무 잘못 없는 것처럼 민주당이 또 그 짓을 했습니다. 인터뷰하면서 이재명 송영길 때문에 희한한 출마가 문제가 됐다. 그러니까 지금 홍영표 전 의원도 그렇고. 전해철. 이건 무슨 짓입니까 이게. 선거 결과를 냉정하게 한 일주일 정도 의견 소름도 하면서 예를 들면 A 요인, B 요인, C 요인 이렇게 딱 차근차근하게 분석하면서 해놓으면 약간 생각이 달라도 저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하는 걸 할 수 있죠. 민주당당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죠. 예를 들면 상대적으로 저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후보의 출마를 비판적으로 해석하는구나.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떻게 다 우리랑 생각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대선 때 지선 때 뭐 했는데요. 열심히 하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물론 전해철는 장관이니까 할 상황도 아니었지만. 지선 때 뭐 했어요. 안산시장도 졌어요. 전해철 지었고. 얼마나 발로 떼는 모르겠어요. 별로 눈에 보지도 않았대요.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 많아요. 지금 전해철 등등 나서서 기존 안산시장을 교체하고 딴 후보를 내세웠거든요. 그래서 저 딴 해석도 많아요. 그럼 지부터 반성해야 하죠. 그럼 반성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우리 당이 어떻게 이렇게 된 거냐. 무슨 탐욕과 사당화됐다. 다 이재명을 겨냥했죠. 사실 저도 대선 방송을 저희 박정원 기자와 같이 하고 쭉 봤습니다만. 이번에 물론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에 패배한 건 맞죠. 그런데 지금 보수 언론이나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하는. 그리고 오히려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이 훨씬 더 민주당에 대한 어떤 선거 평가와 패배. 그걸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참패를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민주당 내 그런 분란을 더 부추기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고. 윤석열이 가장 좋아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범수구 냉정기득권 정치검찰연합에서는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장 두려운 사람이 이재명이거든요. 이재명은 이겠죠. 불과 20만 표초로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지금 이재명을 지지하는 그룹이 전국적으로 생겨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대선 보면서 예를 들면 3프로TV, 나라고 한 3프로TV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나라고 한 3프로TV, 국민 구한 오마이티비. 제가 이렇게 표현도 했는데 이재명이 진가를 알아낸 거고. 그다음에 많은 우리 국민들 답답할 때마다 오마이티비에서 정말 좋은 분들이 나왔고. 그렇습니다. 저까지 포함하여. 저는 빼고 저 빼고 아주 좋은 분들이 나왔고 답답한 국민들에게 오마이티비가 우리 대선 때 엄청 성장했잖아요. 그러면서 팬이 엄청 생긴 거예요. 그건 단순한 팬덤 그런 의미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도 저런 버니 썬데스 같은 정치는 있구나. 정말 개혁과 서민과 민생 속으로만 들어가는. 그다음에 일이든 정책이든 시원하게 사이다처럼 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경기도지사 직무 평가를 보니까 진짜 60, 70%까지 됐구나. 대장동도 생각하세요. 저는 이낙연계는 정말 반성해야 되는 게 대장동도 이낙연계가 제일 먼저 꺼낸 겁니다. 그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미 검찰이 한 번 수사해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난 건데 감정평가사님들이 부동산 최고 전문가들이 이재명 지지선언을 하면서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감정평가사 역사상 대장동은 역사상 가장 훌륭한 공익환수사업이었다. 이런 전례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갔어야 돼요. 그런데 이낙연계가 경선 때 난리 피우면서 조중동과 정치검찰과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선행만 좋은 꼴이 된 겁니다. 사실 대선 패배, 저는 두 가지가 굉장히 안 좋으냐고 대장동 사건이 악의가 끼쳤습니다. 온화가 언론에서 나쁘게 써버리니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약간 복잡하거든요. 복잡하죠. 여러 번 제가 오마이티비 방송했는데 설명해드렸는데. 뭐 문제 있었네. 김만배 세력이 어찌됐든 저놈들 어떻게 일종의 탐욕을 부렸어. 아무리 한술 했어도. 이렇게 이미지 프레임을 짜버린 겁니다. 그다음에 홍남기 부총리 끝까지 돈 없다고 그래서 14조밖에 없다고 탈탈 들었다고. 그런데 윤석열 되자마자 59조가 나와요. 그때 그 발표했던 놈이 당시 예산실장이에요. 최상대. 기재부 2차 간 됐어요. 네. 너무 웃겨요. 홍남기는 이제 세정부로 못 갔으니까 그렇다치 안 보이는 거죠. 당시에 돈이 14조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국채 반응도 안 됩니다. 부채 더 이상 늘으면 안 된다고 했던 게 최상대 예산실장이에요. 그 자가 그대로 여러분 기재부 2차 간 윤석열 예산 담당이 기재부 2차 간이 돼서 승진해서 이번에는 정반대로 아이고 59조가 있네요.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약속은 원래 500만 1000만 원 약속은 못 지켰지만 공약 후퇴지만 소급 적용도 폐기했으니까요. 그래도 600만 원 플러스 알파를 드리게 됐습니다. 발표했어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그게 이재명 송영길 두 분이 주도했던 당시에 주도했잖아요. 네. 30조 30, 40조는 줘야 된다. 맞습니다. 더 많은 중소상공인들에게 더 많은 금액을 줘야 된다. 윤석열 50조 공약 내가 받겠다. 지금 맞아. 대선을. 그때 만약에 대선전에 그렇게 지원이 됐으면요. 일면 소상공인들 중립적으로 있던 소상공인들 수십만이 이재명에게 왔습니다. 그때 제가 그때도 여론조사 결과 저희가 분석하고 그때 저희가 처음으로 내용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지율에서 여론 특히 계층 계급별 지지율에서 소상공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층이 왔다 갔다 할 때 있었습니다. 스윙 대표적으로 이번에 2030 세대하고 소상공인들이 지지자들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스윙보터라고 했죠. 이준석 때문에 마음갔던 분들도 저는 너무 여혐상하다. 돌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소상공인을 위해서 또 별도의 이슈를 내기도 했고 저는 그래서 아까 방금 안진권 소장께서 얘기하신 기재부 특히 모피아들의 마지막 문재인 정부 마지막 했던 행태는 사실상 거의 정권 야합에 거의 버금가는 그런 일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정말 나중에 꼭 집풀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선 패배에 1등 역적이 기재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홍남기 최상대팀 국정조사 받아야 된다. 없던 돈이 어떻게 59조가 생기냐. 이번에 3조 야당이 주장해서 최종적으로 62조로 통과됐어요. 14조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지금 거대 야당 과반의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재부 형태를 이미 저기 국회 기재위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잘 알았죠. 알 텐데. 4석에서 만나면 엄청 비판했죠. 그런데 참 절박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죠. 정말 소상공인의 편에 서서 절박하게 더 캠페인하고 투쟁하고 결국 홍남기 입장을 문재인 대통령도 수용해 준 거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쫓아가서라도 읍소를 해서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건 아닙니다. 소상공인도 위해서 꼭 선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건 너무 작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홍남기를 경질해서라도 대통령이 만약에 선거 앞두고 여야가 합의해도 안 된다는 망발을 했는데 절대로 못 내린다고 그랬는데 홍남기를 이건 민주주의를 그다음에 국회를 능면하는 처사다. 홍남기를 경질하고 예를 들면 기재부총리를 공석으로 두루 안 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당시 이렇게 했어야 돼요. 14조는 너무 작다. 국회의 주장대로 여야 합의대로 3, 40조는 해서 이번에 폭넓게 지원하자. 예를 들면 당시에 방역중금 1차로 320만 명, 2차로 332만 명이 지원됐는데요. 한 400만 명 정도 늘려서 금액도 100이나 300은 너무 작으니까 500 정도는 지원하자. 했으면 방금 이재명을 찍으려고 했던 12만 표가 윤석열은 50조에서 천만 원을 준대. 이재명, 송영길은 열심히 하긴 하는데 결국은 100만 원, 300만 원 주고 끝난 거야. 나는 심지어 한 푸도 못 받았어. 그 12만 표가 이동했잖아요. 그게 24만 표 차입니다. 맞습니다. 대장동 때문에 만약에 12만 표가 이동했으면 그게 24만 표 차로 진 겁니다. 그러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충분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낙연계 의원들은 뭘 해야 됩니까? 홍남기를 또 적극 참고하고 옹호한 사람이 또 이낙연입니다. 뭘 해야 됩니까? 자기 반성부터 해야 됩니다. 시사타파, 이종원 총수 방송 봤더니 대문자가 그렇게 올려놨다가 이건 친문대 친명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친문이다. 그 사람들이 대표적인 친문 방송 아닙니까? 개국본, 시사타파TV, 서초동, 촛불이, 우리가 친문인데 무슨 소리냐. 저 사람들은 친문 아니다. 저 사람들은 친인하경계다. 그럼 친인하경계는 좋다. 비판도 할 수 있는데 자기 반성부터 해라. 대장동 이슈 키운 거, 홍남기 비호한 거, 추천한 거, 그다음에 대선 때 열심히 안 뛴 거, 이번 지방선거 열심히 안 뛴 거. 그래야 설득력이 있죠. 그 사람들은 오히려 이번에 여풍 불었습니다. 호되게 혼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속이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기다리다는데 이재명 책임. 그다음에 결국은 뭐냐. 전당대에 나오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죠. 책임이 있으니까. 그럼 그건 뭡니까? 그러면 친인하경계에서 대표를 꽤 차서 공천권 가져가야 된다. 속이 너무 빤히 보이니까 심지어 이낙연 대변인이라는 이가, 전모 씨가 올렸어요. 아예 대놓고 이재명계를 제거하는 작전 들어갑시다. 이재명하고 이재명계를 제거해야 된대요. 민주당이 연합정당인데 일종의 아무리 마음에 안 든다고 제거라고 표현을 쓰고 몰아내야 된다. 그래야 공천권 우리가 아예 속내를 써놨더라고요. 참 한심하고 창피하더라고요. 끝.